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열린 2019 유럽 캠프의 대미를 장식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현지 시간으로 30일 저녁 야운더트 할레에서 열렸습니다. 유럽 16개국에서 모인 캠프 참가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프랑크프루트 시민들은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저녁 7시,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칸타타의 막이 올랐습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유를 담은 1막은 로마의 혹독한 압재에 시달리면서도 메시야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서 어둠과 절망이 기쁨과 환희로 바뀌는 순간, 관객들은 한 장면의 연기가 끝날 때마다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격해하며 감동에 젖었습니다. 2막은 사고뭉치의 이기적인 아이 안나의 이야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꾼 꿈속에서 자신을 향한 가족들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이 연결되는 과정을 재밌고 흥미롭게 연출했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가족의 소중함을 떠올리게 해 많은 공감을 샀습니다. 3막은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앙상블이 만들어내는 클래식 음악의 진술을 경험할 수 있는 합창 무대입니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중 메시아를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캐럴이 더해진 무대. 클래식에 익숙한 독일인들도 합창단의 맑고 흐트러짐 없는 화음에 감탄하며 매곡마다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테너 우태직과 소프라노 박진영이 선보인 피날레 무대. 독일인들이 사랑하는 노래 별 하나를 부르자 객석에서는 환호가 끊이질 않았고 기립박수까지 받았습니다. 2막과 3막 사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엄마에게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엄마와 세상을 탓하며 살아온 한 여학생. 그러나 탄자니아로 봉사활동을 떠나 그곳에서 엄마의 마음을 깨닫게 됐다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 누구나 더없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세히는 우리의 전화가 너무 플러스에 müddet 사이에게 되면 저흘이고 굉장히 굉장히 좋아서, 너무 진짜 ł Selecting , 정말 그래 또 한국의 Herzen입니다 그 Award을 다 같이 부를텨죠 그 다음 주에 비리기 또한 글지 말아 월히닷가 있는 것입니다 월히닷가 있는 것이다 월히닷의 행복은 즉, 그 일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메시글의 아나 제품이 아주 좋았어 길게uit자 단계에 대한 활동돼서 월히닷이 인근에 있나요 월히닷은 하나님의 열안어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통해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입니다. 클래식의 본고장인 독일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칸타타. 관객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큰 감동을 준 이날의 크리스마스 칸타타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와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굿뉴스TV 신동희입니다.